아 손잡이 피었구나 제가 술래 이렇게 찾으면 돼요? 이렇게 가서? 네 뭐하는 거야? 너 아무도 안 맞추고 있는 거 아니야? 준비 됐어? 내가 내가 하늘색하면 아미를 맺힌 겁니다 여러분들 나 서있어 지금 하나 둘 셋 아미 하나 둘 셋 아미 남자 자 다시 해드리는 게 앞으로 하나 둘 셋 아미 자 갑니다 동굴이 다음에 갑니다 동굴이 다음에 갑니다 야 영상으로 주의할 거야? 내가 single-time 볼륨을 집중해 두 번쯤 잘 되는 건가? 거기서 세 번 들으면 돼요 자 이제 자리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동굴이 한 번 맞춰야 돼죠? 진이 그냥 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솔직히 이거 음성변조 있습니까? 모르겠는데 아주 잘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 모르겠는데요 멤버들이 한 번의 길을 더 준다고 합니다 길에서도 모를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아니 일단 여기 시간이 확실해 이쪽에 진형 음 아무도 없네 우와 대박이야 테리파트야? 자 그럼 자기 체인지로 시작해주세요 진형이 누구 맞춰야 되죠? 그러니까 아 제가 하나 둘 셋 하는 거예요? 아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아니 야 야 이거 다시 하나 둘 셋 아니 아 야 가비? 1도 안 되는데? 하나 둘 셋 아비 아비 아 아 아 아 아 하나 둘 셋 아비 둘 셋 아비 하나 둘 셋 아비 아 아 야 이거 잘하네 애들이 아 둘 중 하나는 어딘지 모르네 뭐 찍는거지 뭐 아 아 형이 성격상 자기의 차례때 관심을 더 받기 위해서 소리를 크게 냈을까요? 아니면 본인이 걸리기 싫어서 작게 냈을까요? 그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아 몰라 음 누가 내놔 누구 나오지 못한다고 형이 가 하 여기가 discharged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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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요 고맙다 지민이랑 몇 년째 같이 살았지 지민이는 보류가 좋았었지 지민이는 무슨 스티지 상대나요? 어렵다 나 못 맞을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안돼요? 하나 둘 셋 아미 왼쪽이야 이따 왼쪽이야 왼쪽이다 이거 하나 둘 셋 왼쪽 맞아 지민이가 사이에 껴 있어 하나 둘 셋 아미 어 왼쪽인가? 큰일났는데 정답을 향해서 준비됐어 지민아 정면이 여기요? 네 여기 정면이요? 확실해요? 이거 맞아요? 확실하니까? 정면이랑 생각해봐요 여기 지금 카메라 정면 왼쪽으로 갔어 근데 여기 정국이고 여기 정국이라고 아 여기가? 이게 정국이 여기인 사이 아 아 정답 아 남준이야 남준이잖아 아 아 아 지민이 여기있어 여기 찾아냈어 여기 나무도 없어 여기 나무도 없어 아 준비됐어요? 다 됐죠? 다 됐어요? 남준이 됐어요? 남준이 됐죠? 오케이 하나 둘 셋 아미 아 알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아미 하나 둘 셋 아미 저도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? 하나 둘 셋 아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쪽이 났네 안돼 나 여기 맞춰 맞췄다고요? 맞췄다고요? 나 맞췄다고요? 나 맞췄다고요? 나도 방향을 잘못했어